워피스 워피스 예린 언니 방금 원피스 사서 이렇게 단장했어요 너무 너무 빵빵 저희는 촬영 중간에 쇼핑을 나왔습니다 순서를 기다리며 쇼핑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구나 너무 좋구나 꽃은 주위 꽃 어딨지 여기 여기도 여기도 있다 우리 다 꽃이다 오늘 드레스코드 제일 자글자글하고 중간 제일 큰 거 색깔도 가지각색으로 아주 그리고 저희는 이제 뭐 할 거냐면 렌즈 사러 갈 거예요 렌즈를 사러 갈 거고 신비 귀를 뚫을 겁니다 진짜? 갑자기 뚫는데 왜 귀뚫게? 그냥 옆에서 귀뻘에 뚫게 나 근데 요새 며칠 잠 못 잤더니 귀 완전 염증 난리 났다 그래 그게 잠 못 자는 거네 오늘 아침에도 염 걸렸어? 여러분 피어싱 조심하세요 이 카페 급카페다 우리 스마트찌근데 옛날에 스마트찌근데 여기 맛있어요 여기 커피가 맛있어 그랬던 거 같은데 나 뭐 먹었지 그때 근데 나 어제 예린 언니랑 영화 보면서 겁도 없이 커피 마셨다가 어젯밤에 6시까지 잠 못 잤어 나 8시에 갔는데 언니 방 연락할 거다 언니 방 놀러 갈 거예요 노래 안 들렸어? 아니 나는 안 자고 있었는데 누가 자꾸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 이 언니 아직 안 자고 있는데 진짜 아직 8시에 잤어 나 왜 나는 그 둘 영화 보고 오셨을 때 나 잤거든 아 그때였어? 네 그때 자가지고 밥 먹고 배불러가지고 야 그럼 많이 못 자지 가루.. 아 뭐냐 로데옹도 그 초입길에 가거든요 지금 초입길에 가는 길 아 귀를 뚫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다네요 날씨가 날씨가 갑자기? 스타일리스트 언니를 만났다 넌 뭐야 언니 왜 안 왔어요? 갔는데 아 진짜로? 이따 와요 언니? 또 가지 와요? 그렇구나 저게 은하 언니 있는데 한 번 본 줄 알았다 아니? 저기 오렌지에 은하 언니 있어 아니 언니 이따 봐요 그럼 보고 갈까요? 찾았다 찾았다 뭐 시켰어요? 뭐 시켰어요? 뭐라고? 블랙 밀크티? 블랙 캬라멜 루텔라 아니? 블랙 블랙 크래커 밀크티 블랙 누가 크래커 밀크티 블랙 누가 크래커 밀크티를 시켰어 누가 크래커까지 지금? 누가 크래커 밀크티라는데 신기하다 언니 지금 이거 사진 찍는게 렌즈 사는데 지수 언니 들어갔잖아 나 길가다가 만나가지고 지수 언니가 뭐야? 그래서 눈을 심했잖아 그래서 예쁘네요 어? 블랙 슈가였어 블랙 누가 크래커 어디갔어 ㅋㅋㅋㅋ 아니야 분명 블랙 누가 크래커라 그랬어 맛있겠군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어라 신기하다 흔들어올래 맛있다 맛있어? 안 닿아요? 몰라 언니 완전 확 들어 그냥 야 근데 진짜 괜찮아 그래? 맛있어 내가 넣고 맛있다 띠로리 띠로리 흘렸어요 띠로리로리리 어? 감사합니다 조금 아주 칠칠맛 굿 야 너 분이 진짜 다 흘렸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금방 마르겠죠 안녕히 계세요 응 하지만 괜찮아 하지만 괜찮아 나 이렇게 다 흘렸지만 괜찮아 이렇게 맛있는 밀크티를 예린 언니가 찾은 밀크티를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거 안 달고 맛있다 안 달고 맛있다 응 안 달고 맛있다 이거 수가래 수가 딱 적절해 매운 거 먹고 싶다 진짜 매운 매운 족발 매운 거 천지고 매운 거 너무 좋아 근데 나는 항상 이렇게 간판에 맵다고 걸려있는데도 별로 안 맵더라 맞아 계란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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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하루 보고 싶어요 되게 많다 하루 좋아 하루가 딱 그냥 재미로 뭐야 진짜 빵놈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엽다 다 우리 쪽으로 봤어 봤어요? 응 야 진짜 작아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엽다 진짜 닥수원 좋아 닥수원 좋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한 번만 보면 안 돼? 안코 넘쳐 작았을 때 안코 진짜 작았는데 안코 손바닥만 했어 맞아 안코 진짜 작았어 꼬리는 이만했잖아 안코 처음 할 수 있는 사진 나 있는데 진짜 조금 나도 누워서 내가 손 이렇게 하는 사진 있는데 진짜 딱 내 손만 했어 응 이만했는데 어쩌다가 애가 이러고 아니야 지금 뚱뚱해졌어 뚱뚱해졌어 아니 뚱뚱한 게 귀여운 거야 맞아 뚱뚱해서 귀여워 사람이든 뭐든 오른쪽이지 왼쪽이지 왼쪽 뚱뚱한데 털져가지고 지금 약간 그 여기 뭐 볼에 가려지는 것처럼 생겼어 응 우리 이렇게 따뜻한 날씨에 나들이는 빨리 돌아오라는 독초개그의 독초개그의 마무리되고 있으니까 다 왔어 벌써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들어가세요 그렇지만 이따 또 탈출할 거다 맞아 촬영을 하러 가겠습니다 안녕 안녕 빠이 Помог으로 태그 탈출할 거다 조명한 선생님 오이 맛있게 오래된 오이 오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